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2019 대한민국 한류대상이 오셨는데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너무 영광이에요. 소감 어떠세요? 오늘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오늘 다 보셨나요? 혹시 안에서 무대 보셨어요? 네. 어떠셨나요? 너무 좋았어요.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털 리포터를 오셨는데, 소감? 소감이요? 소감이 어떠세요? 오늘 포털 MC로 왔는데요.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오늘 다 좋은 상 받으러 오셨잖아요.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